제가 진짜로 수비를 한 번 해볼게요. 저 뺏어도 뭐라고 하면 안 돼요? 저 뺏어도 뭐라고 하면 안 돼요? 필사꾸부터 먼저 부르겠습니다. 채혜림 한재윤 우영민 오케이. 많이 왔네요. 오늘 배울 과목은 바로 골팍 개론입니다.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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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속이 아픈 맛. 안녕하세요. 교수님 일단 지도교수 이름 한 번 적어주셔야 돼요. 호흡신 이렇게 너무 쉽고 와 와 말도 좋은데 학교 입학을 환영합니다. 교수님 오늘 어떤 과목을 가르쳐 주실 예정이실까요. 오늘은 돌파학개론을 와아 한 2시까지요 교수님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 바로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드리블 훈련은 보통 어떻게 하죠? 드리블 훈련은 저기 마커 세워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너무 공이 안 좋아요 뭐하세요?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인사이드, 앞사이드 드리블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경기장에서 자유롭게 인사이드, 앞사이드 드리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가면 돼요 몸도 이렇게 바디페인팅을 써가면서 바디페인팅을 어떻게 해서? 인사이더를 집을 때 이쪽 중심이 무릎도 낮추면서 숙이고 아웃사이드 할 때도 이렇게 딱 숙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면 습관적으로 경기장에서 나오고 아 그러면 바로 한 번 실수를 하는 거 여기 바로 앞에 네 와아 나 걸렸죠? 하하하하하하 나중에 가주세요! 할 수 있어요! 할 수 있어요! 네 네 네 네 네 아 이거 또 걸렸죠? 하하하하 약간 어떻게 온포인트레스로 해주시는 걸까요? 제가 한 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안 치워도 되고 두 번 이렇게 치워주세요 두 번 치고 이렇게 두 번 치고 이런 식으로 바로 부드러워서는 좀 잘하시네요 드리블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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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가장 기본적인 드리블이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된 건 헛다리 아 아 아마추어분들은 사실 헛다리 되게 잘 쓰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잘 못 쓰거든요 네 저도 잘 쓰진 못해요 하하하하 저는 반대로 이게 사이드 라인을 좀 많이 쓰이거든요 공격수가 여기 있으면 사이드 라인을 이렇게 치고 가다가 이렇게 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아 잘 안 쓰시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제 몸이랑 좀 안 맞더라고요 이게 맞는 드리블이 다 있는 거예요?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치다가 그냥 바지 이렇게 한 번 치고 그냥 바로 뭐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잘 통하는 그 선생님에 맞는 드리브를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사이드에서 돌파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치고 가다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 번에 딱 치고 올게요 아 이게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두근동작부터 한번 가르쳐주실 수 있나요? 수비가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진다고 하면 그때 타이밍 보고 한 번 그냥 이렇게 딱 몸 기울고 바로 다시 딱 붙이면 돼요 공을 살짝 띄우는 게 좋아요 수비의 발에도 좀 덜 걸리고 그게 좋아요 제가 진짜로 수비를 한 번 해볼게요 네 저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뭐 네 방금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? 네 형들 많이 펜팅하는 거 아닌가요? 연습은 네 학교에 있는 학교에서 무슨 펜팅을 해요? 수강재 캠핑 어? 오? 주황제, 주황제 오! 주황제, 주황제 이렇게 하견을 할 때 이렇게 하견을 해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주세요, 하나만 더 이거는 좀... 한 번 보여드릴까요? 할 수 없어요? 여기 3포, 3포, 10초, 뭐 이렇게 해서 3포, 10초,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한 번 팬텀 드리블도 혹시 이건 수비 발이 나올 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고 그냥 수비가 가만히 서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수비가 다리 뻗어올 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비 발을 봐야 돼요 팬텀을 잘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? 일단 드리브를 좀 많이 해서 수비가 어느 때 발을 뻗는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드리브를 알려주셨는데 드리브를 훈련할 때 네, 유명한 선수가 했던 훈련은 아니요? 드리브 훈련할 때 네 그냥 이렇게 볼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 위치는 한 3개? 3개 정도? 아... 그 정도에서 계속 그냥 보면서 하면은 수비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알고 드리브 훈련할 때 네 바로 앞에 동원 보지 말고 네 좀 더... 한 가씩 한 가씩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 한 가씩? 그리고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네 좀 볼을 안 보고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볼을 안 보고 눈 감고 한번 해주세요 어 잠깐 아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평소 훈련할 때는 학생 문제를 아셔야 되는 것들은 눈을 감고도 이렇게 할 정도로 볼 감가도 익히지 그리고 드리블을 했을 때 한 가씩 멀리 보는 습관을 드리블을 했을 때 네 와 저 엄청 네 가장 기본적인 드리블을 배웠으니까 가서 조별 과제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와 네 이제 조별 과제를 할 건데 팬텀 드리블을 해서 슈팅을 가장 빨리 하는 사람이 조장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오 넉 오 오 오 오 오 네 이제 심판 호각에 맞춰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빠르다 빠르다. 와 잘했어. 이 여섯 분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안 된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.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세요?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장님들과 같이 선생님을 이겨라 를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가서 sim 팩 팩 sch Przy